야! 나 너 좋아! 야! 나 너 좋아! 잠시 대기! 야! 나 너 좋아! 둘이 커플인데 약간 우상이 근데? 석중이 형하고? 완전 커플이야! 형! 재석이 형은 좀 밟으라고 커플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광수랑 커플이야! 어디가? 야! 맞네! 맞네! 둘이!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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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나 너 좋아! 이거 소리 하지 마! 아 대신! 예! 보고 싶다! 아 복수 진짜 웃겼다. 뭐야 오늘 감독이! 아 우리 집에서 본다고 했잖아! 아 이거 뭐 어쩌수! 커플이 안 됐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좋은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. 뭡니까? 두 커플씩 짝을 이뤄서 대결을 하는데요. 커플이 못 대신 지석진 씨는 그... 고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꼬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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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 진짜! 아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! 아니 집에서 런닝맨 하러 나간 줄 아는데 꼬만해 온 거 아냐! 꼬이! 런닝맨 하러 가기! 아니! 아 정말! 무조건 내 뒤에 있어! 무조건 내 앞에 앉아! 자 끝으로 가세요 끝으로 끝으로 가세요 여자분을 잘 보호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알았지 거긴 누가 여자입니까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이걸 청순한 스타일 야 정말 정말 진짜 그러나 멋을 아는 여자 매력있다 매력있다 아 저 뛰어가지고 잡아야 되지 야 뛰어와서 잡는겁니다 사냥꾼을 해 주씨 당장 그냥 부딪칠게 내가 우리가 막 가 그냥 우리가 진짜 안 뜬 거 알죠? 나는 몸으로 부딪칠 테니까 네가 그거 잡아 아직 구박 난다고 나는 그냥 몸으로 부딪칠게 간다 오 진짜 싸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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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 오오오오오 맛있다 1 2 2 4 야야야 뭐하는거에요? 야야야 뭐하는 거예요? 야 영희야 내 뒤이 들으니까 야 영희요 내 뒤이 트르니까 연희야east 돼 괜찮아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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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야 재발수 재발수 야야 아아 파이팅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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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다 가 가 정말 괜찮냐. 바로. 바로. 아가씨. 왜요. 아가씨. 아가씨. 왜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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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기 왜 저래. 호기 왜 저래. 야.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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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다. 다행이야 다행이야. 네.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왜있어 왜있어 왜있어. 이걸 막아야지. 야 막아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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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야지.